자 바로 오늘 또 증시의 각을 재주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주자의 곽상준입니다. 아주 오늘 대단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이요? 네. 저기가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 사관함. 이거 어떻게 오늘 엔터주 좀 갑니까 그러면? 어제 이미 갔어요. 어제 이미 갔고 1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셔야 되고 그게 이제 수익이 얼만큼 우리는 이제 거기서 흥분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좋은 건 좋은 거고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 어찌되었거나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고 제가 사실은 카페 같은 데는 독서 후평만 쓰다가 딱 하나 후평 쓴 게 영화평? 네. 기생충에 대한 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과 냄새라는 두 가지 상징으로 아. 선을 넘지 마라랑 냄새? 네. 이 두 가지로 세계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평론을 한 번 대기... 시계방향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모르겠어요. 네. 대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자극한 거 아니냐. 있어 보이게 만들잖아요. 거기 논평하는 자체가 사람이 있어 보이게 만들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땐. 박수치고. 여러 장면들을.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북한 앵커 흉내내는 그 장면. 그 장면은 과연 이해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거 뭡니까? 저도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아니요. 그렇죠. 여성... 알아요. 먼저는. 왜 그랬는지.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연 미국 관객들이... 아. 미국 관객들이? 네. 북한 앵커들을 흉내낸 걸 이해했을까? 어쨌든 지금 아마 한국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오스칸상을 받고 칸상을 받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 깊은 속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한국의 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결국 이거는 저는 이것과 동일하게 한국 주식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만 몰라요. 한국의 주식을? 네. 한국의... 지금 칸에서 받았다고 해서 관객이 많이 들은 거지. 사실 영화 자체로 봐서 한국인의 정서로 봐서 이게 이렇게 많이... 그래요. 완전 실패했어 지금. 네. 히트 칠 영화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좀 나았긴 했지만 앞에 코믹코트가 많이 붙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에서 붙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너무 너무 폄하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해외에서 알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한국 주식장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몰라요. 한국 시장의 저력을. 한국의 기업들 이렇게 보면. 아니.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 기관들만 모르지. 또 기관 적용이 됩니까? 아니. 한국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샀는데. 어제도. 요즘 많이 사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거 곧 알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비중이 40%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데 뭐 왜 40% 왜 느는데. 그렇죠? 정말 좋은 거예요. 외국인 비중이 한 40% 정도 되면 그 나라에서 꽤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세계 최대지. 최대. 주요국 중에. 그렇습니까? 34%. 사실상 외국인 비중으로 보면 우리는 칸과 오스카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절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들 상황들은 굉장히 좋고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하게 eps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수급 쪽으로도 조금 풀릴 것 같은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 수준의 1.9%예요. 과거에도 1.9%가 하면 공매도가 좀 줄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불어서 사람들은 몽땅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전체 판 거에 1.9%다 맞습니까? 네. 1.9% 비중이 좀. 뭐 시총에? 1.9%라는 건 아마 그렇게 환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높은 수준이죠. 그거 공매도로 모든 종목을 다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를 위해서 더 나쁘게 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쯤 홍콩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상하이는 올랐고요. 미국 시장도 역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코로나의 하방 파괴력이 크지 않아요. 하방 파괴력은 크지 않다? 밑으로 내려갈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하방 파괴력이 우리의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본능이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그 위험만큼 아니라는 거죠. 본능의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으로 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을 할 건데 물론 이제 일파만파로 늘어난 거고가 있는데 일단 또 하나 오늘 체크되는 재미난 게 지금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 네. 그런데 이제 인민은행에서 크게 막지 않죠. 그거 이제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왜 심하게 되죠? 지금 안 쓰고 안 먹을 텐데.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박석중 연구위원하고도 얘기했는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한은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한을 못하면 방법은 하나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돈을 한번 푼다고 했고 돈 푸는 과정이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치냐 했더니 공무원 직속 소속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에서 풀겠다고 하면 그냥 푸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은 조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금리를 다른 쪽의 금리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식의 것인데 어쨌든 돈을 풀기로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냥 아마 용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때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2년간 봤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때? 네. 그렇죠. 통화량이 늘어난 걸 막 다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건 한참 후고 임금이 올라오는 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하고 최근에 지난주에 막 코로나 와이러스 때문에 언급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많이 줄었고 미국에? 고용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의 뒷단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인플레이션 문을 닫고 올라오고 즉 얘네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성되는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어제 상하이 시장이 그렇게 사실은 우리 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암하갯돈이잖아요 지금. 어제 들으셨구나.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실제 상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리얼하죠.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암하갯돈이더라고요. 암하갯돈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풀고 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적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금융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왜? 금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 dna 가운데 쌓여 있었던 dna의 법축으로 투자를 하면 잘 안 돼. 잘 안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한 300년쯤 지나면 여기에 맞는 dna로 바뀔 수도 있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가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몇 대가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 본성으로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시장이 계속 다르게 움직일 것이니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역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러한 결과치를 반영을 했다. 사상체국과. 사상체국과 매일같이 경신을 하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18.8배 정도 per 배수 지금 eps 배수가 18.8배 이런 정도 보고 있어서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있어요. 과연 이 퍼라는 게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앞으로 퍼가 올라갈 기업을 그러니까 eps가 증가할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퍼가 더 낮아질 거를 사는 거잖아요. 어렵나? 하여튼 eps가 늘어나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서 시장의 현재 적용되는 pr 배수 18.8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상당합니다. 돈이 많이 늘었으면 멀티플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마냥 올려가지고는 정말 뒤통수 맞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에 되면 꺾이는 게 나오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 18.8배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에 비하면. 어떻게 해석할까? 다른 나라에 비례해서도. 미국 내로만 봐야죠. 미국의 과거로 보면.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비싸죠. 우리나라 10, 11, 10이 많이 돼봐야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s&p500은 0.73% 올랐고요. 다운은 0.60% 나스닥은 1.13%로 나스닥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러스는 0.54% 올랐고요. 반면에 유럽은 코로나 바스 증가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망자의 숫자도 늘어났고 치사율도 2.24% 정도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유로 스타 50은 0.1%대 빠졌고 영국은 0.2% 프랑스는 0.2% 독일은 0.1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로화가 계속 약세예요. 유로화 약세는 독일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다음으로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이 고사를 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안 하겠다고. 이름은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차기 총리 후보직에 불칠로 하겠다. 시켜줘도 안 한다 그러지? 우리나라 말이 틀리다. 뜬금없는 사람도 막 하겠다 그러는데. 욕먹을 일이 좀 있나 보죠 거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 유로화가 떨어져서 유로화가 지금 1.0911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달러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8.86. 그리고 N은 109.76인데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는 위아나는 어떻게 되느냐. 위아나는 어제보다 조금 강세입니다. 6.9845. 그것도 잘 지킨다. 네. 잘 지켜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갯돈인데요. 갯돈. 돈을 풀었는데도 돈을 풀으면 약세여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그런데도 강세예요. 그러면 하여튼 오늘 환율 상황들만 봐서는 미국 시장에 상관없이 환율 상황들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네. 그렇죠? 남의 나라 얘기죠. 남의 나라 얘기네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물은 한 1.4bp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장중에는 한 3bp 때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한 1.4bp 정도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지되었건 그런 것들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반영하고 있고 잘 반영시켜요. 지금 미국의 채권시장 항상 보면 악재를 참 흡수를 잘해. 그래서 채권 강세로 바로바로 옮겨줘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자꾸 오르려고만 하는 그런 주식 자산도 오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채권도 오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WTI는 계속 직격탄입니다. 이거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50달러 깨지면서 49.63. 그렇고 금값도 1,575.5로 소폭 올라가면서 불안을 계속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값은 소폭 올라가면서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했고요.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상하위는 어제 0.5% 올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암하겠돈인데. 자기 나라 암하겠돈인데. 그런데 첫날 설 명절 끝나고 개장했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샀잖아. 주셨죠. 줬는 개념이죠. 엄청 사버렸잖아. 사실 장중에 8.7% 이렇게 빠진 건 10%가 한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전정부 한 것 같은데. 다 산 게 외국인이 산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엄청 불안해 했는데. 그럼요. 외국인들은 그때 많이 샀군요. 이거 방어를 할 거다. 그다음에 돈을 푼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미 해왔던 과정이니까 패가 일키는 거예요. 줍줍이죠. 줍줍.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오르면서 기술주들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6 아마존 2.6 그다음에 알파벳 2.0. 그러니까 거기 다 마이크로소프트 순댓국집 아마존 순댓국집 다 그런 대지 뭐. 그러니까요. 아주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5%나 올랐고요.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2% 마이크로 텍클러 0.7% 애플도 0.47% 이게 좀 독특하죠. 애플도 올랐다는 게. 지금 15일로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장 열고 하는 거. 어차피 좀 지나고 또 살 거다. 그리고 폭스콘도 지금 한 10%밖에 노동자들이 컴백을 안 했다는 소리 있어요. 뉴스더러프트 나온 데도 올라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또 올랐네요. 네. 테슬라도 또다시 이제 그 뭐라 저기죠. 배터리 라인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전기순대지 저기는. 순대볶음집. 하여튼 뭐 시장은 굉장히 좋고 기술주들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여기 언급을 안 했던 엔비디아 같은 것도 4.5%나 오르면서 아주 기술주들이 좋았고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장 외에서도 좋다.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별로 얘기할 게 없다. 잠깐 정프로 매수설이 있어서 폭락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다가오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연결해줘. 일론 머스크. 잘 보여. 스타고프션이 할 말이야. 테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얘기는 내일 해야 되겠어요. 45분이.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가요? 오늘 시장은 뭐 어제 코스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빨간 넥타이를 막은 거고. 아시면서 그래. 최선을 다했어요. 김푸른이 막았어. 나 원래 빨간 넥타이를 안 해. 저는 오늘 일부러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래도 올라가는지 한 번 내가 볼게. 진짜 너희 센 장인가.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